첫번째 청경채 콕 풀면 안돼 알겠지? 이재이 콕 빗말 하면서 하는거다 괜찮아 콕 풀으실때 풀면 안돼 휴게 들어갈거라고 이쪽에 왔나 니가 얼마했노? 3년 3년 1 1달 20일에 있습니다. 첫 스파인리기. 네 첫 스파인리기였습니다. 저는 한 12번. 12번 이상 저는 12번 정도였어요. 너는 잘하는데 체력이 없어. 바다 치는 거 잘하는데 스파인리기 안하더보니까 체력이 없고 너는 첫 스파인리기인데 아주 잘해. 아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놔세요. 알겠습니다. 너는 잘할 수 있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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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고.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. 타 değ가. 오우 오우 스톱! 괜찮아? 예겠습니다. 박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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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많이 나와야지! 그렇지! 하나 둘 셋 넷! 그렇지! 그렇지! 한 개 두 개 들어가면 안돼!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야 니가 안맞는다! 어휴! 하나 둘 셋 넷! 스톱! 괜찮아요? 예! 그렇습니다. 박스! 머리 숙이지 말고 많이 숙여! 어! 카바 올려! 왼손 높이 올려! 그렇지! 그렇지. 빠질지도 알아야지. 무조건 공격만 하지 말고 상대 주먹을 봐야지. 그래. 30초. 오. 보드리보드리고. 오 좋아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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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! 입 괜찮나? 아니 괜찮습니다. 스톱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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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